어떡해! 나는 슬리퍼예요! 저희끼리 얘기해서 오늘은 좀 나오자고 했어요 리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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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열심히 가요 고마워요! 그날을 생각하면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너를 이해할 수 없어 정말 넌 못할 뻔한다면 완전히 하늘고 나를 받아줘 넌 모든 걸 가질 텐데 꿈속 모든 것과 미래 널 자꾸 내보라 제발 이제는 날 안아줘 슬픈 피어버렸던 아픈 피어버렸던 걸 사실 너도 알지 너를 꿈꾸게 저기도 안녕 저희 위에도 안녕 저기도 아까 저기도 아까 나랑의 이태촌 안녕! 흘러올 거야 흘러올 거야 흘러올 거야 흘러올 거야 흘러올 거야 안녕 지금 바로 내가 발수해서 천천히 날 바라보면 원숭아 하나 둘 셋 안녕 흘러올 거야 자, 모입시다. 영감. 영감. 영감하고. 영감. 모입시다. 왜 나왔는지 말씀은 드려야지. 아, 그지? 일단 저희가 나왔으니까. 네. 소감 한 번씩. 또요? 빨리 깨봅시다. 아, 지금 저희가 나오신 거 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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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요. 근데 나오고 싶었는데. 얘기하지 마.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너무 앵코를 크게 외쳐주셔가지고. 어제는 사실 저희가 준비를 미처 못했어요. 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메이크업을 줄어버렸어.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오늘은 나와야겠구나. 너무나도 크게 앵코를 외쳐주셨는데 나와야겠구나.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저희 샤이니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거야! 그거야! 네. 아니, 어제는 제가 슬리퍼 신고 올라오려고 했어요. 근데 매니저 형이 안된다고 제재하시더라고요. 슬리퍼는 안된다고? 결국, 결국 내가 슬리퍼 신고 올라왔어요. 지금. 어, 되지. 나 바지까지 다 벗었었어. 그대로 나오지. 그대로 나오지 그랬어요. 진정한, 진정한 노출쇼. 실컷음식으로 바뀐다고. 어제 케민이랑 경현이 형은 진짜 위통 벗고 올라올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 정도였지만 아쉽게도. 맞아. 앞으로 오늘은 올라왔으니까요. 네. 잘됐지? 잘됐습니다. 선언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귀엽다. 가슴이 그렇게 크겠지요? 장이에요 여러분. 네. 일단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나와서 잠깐 좋죠? 네. 앞으로 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열심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더 새롭게 좋게 다가갈 모습을. 맞아요. 사실 저희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콘서트 때 하면 다시 올라가도 되나? 네. 아,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아무나 못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냥. 그래도. 서로. 그래도 되잖아. 그래요. 이 다음에 만날 때는 또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걸 하나 할게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 어, 난 뽀뽀. 뽀! 이래도 되나? 미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은 게 뽀뽀. 아하. 그래요. 나중에 들어가서 뽀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로 정말로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다시 한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마음 바쳐서 이 마음 모두 내 몸을 전체에 다 바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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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 널 이해할 수 없어 조심해요! 조금밀 널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불러요! 완전히 마음 열고 나를 말아줘 내 모든 걸 가질 텐데 꿈속 모든 것과 미래 널 잘 통해 할 거다 제발 이제는 널 떠나줘 알게 된다는 걸 아, 가기 싫어. 아, 가기 싫어. 아, 가기 싫어. 아, 자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은 우리의 꿈을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요. And now. Bye bye! 안녕. 또 봐요! 안녕! 또 와! 안녕! 안녕! 또 와. 쇼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